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여러분들은 가볍게 한 잔씩 하고 하는 공간이고요 낮에는 자유롭게 요리 강좌를 연다든지 회사 워크샵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해물 공부가로 쓴 단옥적, 머리밍이, 하이브리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서트 상식으로 하는 것은 동일이 첫 번째에요 사실 그러니까 좀 미흡한 점도 좀 많고 한데 어쨌든 첫 번째 클럽 생활 미니 콘서트에 와주신 의미 이쁜 다리입니다 오늘 공연은 세 분의 아티스트가 나와서 연주를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 아티스트는 기타 치는 고양이 유지영 님이고요 두 번째는 홍예윤 님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님 안재만 안재만 님 세 번째는 대신입니다 네 뽕신 경기도 보면 메인 경기 전에 간단하게 오프닝 경기 하잖아요 저희가 간단하게 오프닝 역할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어떤 곡이나 이시고요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그래서 이상없이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다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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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much I love you It's time to go home but I'm taking care of you So I keep overcoming Let's meet you again And as I do now As I turn out the light I say, my darling You are wonderful tonight Oh, my darling You are wonderful Tonight Tonight Oh, my darling Oh, my darling Can I get no room Oh, myacion Oh, my Yes. erw commodities 감사합니다.